안녕하세요. 루쿠미직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아주 오래전에 소개해드린 적 있던 랩스에 대한 내용을 한 번 더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릴 건데요. 최근에 이런 디자인이나 아니면 홈페이지나 아주 개선이 크게 이루어졌어요. 그래가지고 이 부분을 오래간만에 다시 한번 소개해드리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영상 준비했습니다. 굉장히 간편하게 누구나 언제나 무료로 받아서 쓸 수 있는 그런 가상학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영상 잘 살펴보시고 나한테 필요하겠다 싶으신 분들은 하나씩 하나씩 받아서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화면에서 보시다시피 단 하나의 음원만 있는 게 아니라 카테고리별로 악기군이 굉장히 다양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걸 다운로드 받고 싶으면 받고 안 받고 싶으면 안 받고 이렇게 골라서 쓸 수 있어요. 그런 부분들이 예전에는 조금 복잡하고 살짝 귀찮은 그런 과정처럼 되어 있었는데 이번에 완전히 홈페이지도 그렇고 가상학기 내에서 정말 편리하게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오래전에 제가 소개해드렸던 영상에 비해서 음원도 정말 많이 늘어나고요. 그래서 새로 개선된 이 랩스에 대해서 한 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제품에 대한 리뷰 영상은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이 음원들을 전부 들어보고 전부 설명드리고 할 수는 없어요. 음원을 들어보고 하는 것들은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해보시고요. 제가 하나 설명드릴 수 있는 거는 여기 담겨있는 음원들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팝이나 가요나 락이나 힙합이나 등등 대중음악에서 쓸 수 있는 그런 음원들도 있지만 어떤 음원들은 약간 사운드 디자인적으로 또는 영상음악, 영화음악 등에 쓰기에 좋은 그런 것들도 있어요. 뭐 이런 거예요. 포그, 혼 이런 거 있잖아요. 한번 들어보세요. 여기 보면 디엔진 룸 이거 한번 들어볼게요. 더블클릭하시면 로딩 되는데요. 뭐 이거 밖에 없죠. 마우스로 클릭하셔도 되고 맞선 건반 눌러 보셔도 됩니다. 그러면 뭐 굉장히 희한해요. 뭐 이런 거. 사운드 디알람. 그러면 뭐 이런 특이한 사운드들을 많이 담고 있어요. 그래서 꼭 대중음악 쪽으로만 쓰이는 게 아니라 뭔가 창의력 있는 그런 음악을 하는 분들에게도 아주 유용한 가상악기니까 이거는 뭐 전세계적으로 유튜버 보면 정보도 굉장히 많고 저도 아주 오래던 무료 악기 얘기할 때 거의 맨 처음 다운 그런 가상악기고 항상 레슨할 때나 이럴 때도 처음 시작하신 분들한테 제일 먼저 추천하는 여러 가상악기 중에 하나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이제 완전히 개선이 이루어졌으니까 그런 부분 여러분들 한 번 더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떤 부분이 더 편리해지고 어떻게 이제 받아서 쓰면 되는지 그런 부분 하나씩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인터넷 화면을 띄워놨고요. 랩스 스피파이어 오디오 닷컴으로 들어왔는데요. 여기서부터가 이제 달라진 부분이에요. 예전에는 스피파이어 오디오 닷컴 내에 하나의 카테고리별로 이렇게 들어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스피파이어 오디오 하위에 이렇게 담겨 있었다면 아예 랩스라는 그런 사이트, 웹사이트를 분리해가지고 독자적인 홈페이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서 편안하게 들어보고 여기서 정보도 살펴보고 이렇게 쓸 수 있게 되었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당연히 회원가입이나 로그인을 하셔야 된다는 건 미리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Try for free 되어 있죠. 눌러볼게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화면이 나옵니다. 이번에 랩스가 개선이 이루어진 게 바로 이 부분이에요. 이제 유료 버전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랩스 플러스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월결제, 연결제 이렇게 이제 만들었는데 여기에는 훨씬 더 많은 음원들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스플라이스 같은 거 구독해서 쓰듯이 뭔가 가상학기 음원도 구독해서 쓰고 싶다라고 하시면 이렇게 쓰면 되는데 이 영상에서는 무료 버전에 대한 내용을 추천하는 거니까 이거는 고려대상도 아니고 저도 솔직히 생각은 없습니다. 여기 프리라고 되어 있는 걸 이걸 먼저 써보시기를 이제 이 영상에서는 설명드리고 있는 거죠. 그러면 Try for free 눌러볼게요. 그럼 뭐가 나오냐면 바로 랩스라고 하는 이 프로그램을 다운로드 받아라. 앱을 받으라고 이제 나옵니다. 맥용 윈도우형 여러분들 알아서 받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설치 자체는 뭐 너무 간단하게 끝났는데요. 그것만으로 여러분들이 가상학기를 다 받는 게 아니에요. 이제 그 안에서 여러분들이 마치 시장에서 뭔가 이렇게 주워 담듯이 골라 담아야 됩니다. 그 부분 보여드릴게요. 맥에서는 어플이 이렇게 생겨요. 그래서 이거 초록색으로 또 아주 좀 이쁘장하게 또 아이콘도 많이 바뀌었죠. 눌러볼게요. 근데 아까 영상 초반에는 DAW 내, 큐베이스 내에서 가상학기처럼 불러온 화면을 보여드린 거고 이거는 스탠드홀론 그러니까 큐베이스 로직 등등 뭔가 DAW 프로그램 하나도 없이 그냥 컴퓨터 내에서 그냥 로딩하는 거를 보여드린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화면이 작게 되어 있는데 이걸로 이제 여러분들이 사이즈는 늘렸다 줄였다 하실 수 있고요. 아까 그 화면이랑 완전히 똑같습니다. 다만 여러분들이 이 스탠드홀론 그러니까 DAW 프로그램과 상관없이 독자적으로 쓰려고 하실 때는 여기 옵션을 눌러가지고요. 옵션 눌러서 오디오 미디 세팅을 꼭 하셔야 돼요. 저는 아웃풋 제 오디오 인터페이스고요. 그 다음에 샘플레이트 이제 맞추시면 되고요. 여러분들 환경에 맞추시면 되는데 특별히 모르겠다 그러면 저랑 그냥 거의 비슷하게 맞추시면 됩니다. 오디오 인터페이스가 혹시 없다. 그래서 그냥 컴퓨터에 사운드 카드를 써야 된다. 그러면 조금 얘기가 다를 수 있는데 오디오 인터페이스가 있다 그러면 이 정도 맞추셔도 크게 무리는 없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미디 디바이스들을 여기에 체크하시면 되는데 자기가 쓰고 있는 마스터 건반 그거 확인하셔가지고 체크하시면 됩니다. 저는 컨트롤러가 하나 더 있어가지고 이것만 체크했고요. 나머지는 체크 빼놨습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스탠드홀론에서 독자적으로 불러드릴 때는 먼저 세팅을 하셔야 된다고 꼭 기억해 주시고요. 그러면 건반 눌러보면 이렇게 연동된 거 보이시죠? 지금 보니까 클래식 시엔스 베를린으로 되어 있네요. 저는 이미 이것저것 설치해놓은 게 있기 때문에 그게 이제 소리가 나온 건데 여기 보시면 다운로디드라고 되어 있으면 설치를 이미 끝낸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미리 듣기도 있고 설치 끝낸 거는 이렇게 체크 표시가 되어 있는 거고요. 다운로드라고 표시된 거는 설치를 이제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눌러보시면 이렇게 자세한 정보가 나올 건데 다운로드가 안 되기 때문에 뭔가 사운드에 대한 내용은 안 나옵니다. 그래서 다운로드 누르면 사운드에 대한 정보가 나오겠죠? 17개의 사운드가 있고 0.4기가다 이런 거 정보 살펴보실 수 있을 거예요. 다운로드 한 거 눌러볼까요? 그러면 바로 밑에 프리셋입니다. 일종의 그냥 더블 클릭하시면 로딩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면 됩니다. 마스터 건반 이런 게 아직 없다는 분들은 여기 마우스 클릭 꼭꼭 해봐가지고 어떤 소린지 미리 듣게 해보실 수 있고요. 맞서건 많이 있는 분들은 아까 오디오 미디 세팅 하셨다면 바로 눌러보면 그냥 여러분들이 쉽게 쉽게 들어보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다운로드 받고 필요 없는 건 지우고 이런 식으로 하시면 돼요. 업그레이드라고 나오는 게 아까 잠깐 봤던 랩스 플러스에 관련된 건데요. 랩스 플러스 여기 있죠? 눌러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업그레이드 하면 이런 것들은 유료로 결제한 사람만 쓸 수 있다. 이런 것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하지만 지금 이 영상에는 주 목적은 아니니까 이거는 관심 있는 분들 한번 살펴보시고요. 그렇지 않다 그러면 일단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프리만 우리는 관심을 가지면 되겠죠. 엄청나게 많은 음원들이 있습니다. 영상 초반에 설명드렸다시피 일반적으로 대중음악에서 쓰일 수 있는 음원들도 있지만 어떤 것들은 이거는 어떻게 쓰라고 이런 음원인지 이런 것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고지곳대로 죄다 설치해가지고 그냥 쓰지 마시고요. 용량만 또 차지하니까 또 이게 목록도 너무 많으니까요. 그래서 필요 없는 거는 설치 안 하고 필요 있는 것만 설치해서 쓰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뭐 항상 무료라서 설치와 삭제가 간편하니까 뭔진 모르고 한번 들어는 봐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들어보고 별론데 나는 필요 없을 것 같은데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설치되어 있는 그 곳에 찾아가지고 거기에서 지우시면 됩니다. 제가 이 프로그램을 살짝 살펴봤는데 여기 자체에서 바로 언인스톨 그러니까 삭제하는 그런 메뉴가 없더라고요. 제가 못 찾은 거지 아니면 여기에 기능이 없는지 모르겠는데 이거를 이제 어디에서 여러분들이 그 파일들을 관리하실 수 있냐면 여기 보시면 여기 클릭하셔가지고 콘텐트라고 하는 거 이거 보시면요. 여러분들 이 라이브러리들이 어디에 저장되고 있는지가 여기 나옵니다. 저는 이제 제 일종의 내문서에 스피파이어 오디오라고 하는데 들어가고 있죠. 여기에 이 랩스의 라이브러리들이 다 모여있거든요. 여기 폴더 찾아가셔가지고 여러분들 지우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라이브러리를 그대로 지워버리는 거라서 그냥 언인스톨도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다시 말씀드리면 랩스가 지워지는 게 아니라 랩스 안에 있던 이 라이브러리가 지워지는 거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당연히 랩스는 프로그램 추가 삭제 이런 식으로 지워야 되겠죠. 네 이건 스탠드올론으로 이렇게 살펴본 거고요. 그러면 다시 DAW 화면으로 들어가 볼게요. 네 DAW 화면으로 다시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일반적인 가상학기 부르듯이 여러분들 로딩하시면 돼요. 스피파이어 랩스라는 목록 찾아가셔가지고 이렇게 로딩을 하시면 되고요. 이대로 불러가지고 쓰면 되는데 아까 스탠드올론으로 쓰는 거는 그냥 음원 찾고 이것저것 테스트해 볼 때 쓰는 거고 여러분들이 미디 작업을 본격적으로 하려면 아무래도 DAW 프로그램 안에서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로딩을 해가지고 쓰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 보시면 그리드 해가지고 한 번에 크게 볼 수도 있고 리스트로 바꾸면 목록으로 보실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카테고리를 좁혀가지고 내가 원하는 피아노 이런 것들만 보고 싶다 그러면은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범위를 좁혀가지고 쓰시면 됩니다. 뭐 그렇게 사용법이 어렵진 않으니까 여러분들 쉽게 쉽게 쓰실 수 있을 거예요. 너무나 다양하고 아기자기한 정말 신선한 그런 음원들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뭔가 그 골라잡아 쓰는 그런 느낌의 가상학기예요. 그래서 이 랩스를 알고 계셨던 분들은 이참에 이렇게 업데이트 해가지고 새로운 화면 새 느낌대로 뭔가 조금 알록달록 굉장히 힙스러워진 그런 느낌으로 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번에 랩스를 처음 알게 됐다고 하신 분들은 골라잡아 맛보기 해보는 그런 느낌으로 굉장히 재미나게 여러분들 써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저도 어렸을 때 그렇고 레슨하면서도 종종 얘기하는 거지만 음원이나 가상학기나 새로운 사운드를 들으면서 뭔가 아이디어가 생기거나 뭔가 창의력이 생기고 어? 이거 이런 음원 가지고 내가 작업해봐야겠다 이런 게 생길 때도 있거든요. 그러기에도 굉장히 괜찮은 그런 가상학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유료 버전으로 결제하지 않는 한 항상 무료로 쓸 수 있는 그 버전들은 기한 제한 없이 계속 공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마음 편안하게 언제든지 하나씩 받고 지우고 등등 해가지고 사용하실 수 있고요. 시간이 지나면서 음원이 하나하나 계속 추가됩니다. 제가 예전에 설명드렸을 때는 이만큼 없었는데 지금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 굉장히 개수도 많아졌거든요. 앞으로 더 많아질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게 또 새로 나오는지 한 번씩 체크해 보시면서 그렇게 사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 리뉴얼된 랩스 영상 여기까지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버튼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다음에 또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유용한 소식과 정보 있으면 영상 만들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루쿠미지이었습니다.